찬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아침입니다. 오늘 울산의 하늘 맑겠지만 기온이 낮아서 춥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아서 더 춥습니다. 게다가 찬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 겠습니다. 오늘도 울산에는 건조조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불이 번지기 쉬운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동남권 지역의 하늘은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울산이 0도, 부산은 1도, 경주와 양산은 영하 1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포항과 경주, 울산이 9도, 부산 11도, 양산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맑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안팎,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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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